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고위급 장성을 포함한 북한 병력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열린 국회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에 파견된 북한군이 3천여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이들의 전선 투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전지인 크루스쿠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미국 대선 후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감시 중이라며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 경호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